네, 김봉만 전문가의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 우리나라 경기 선행 지수가 반등했다는 점, 시장의 근거로 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5월장 투자 전략, 하반기를 위한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있는 시간입니다. 김봉만 전문가의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들어오셔서 찾아가시면 되고요. 또 진짜 쉬운 진단, 지금부터 함께 하실 분들은 이재필 전문가의 진단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투자하셨을까요? 서울 옥션요.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13,000원 10%입니다. 네, 매수가를 낮게 잘 잡으셨어요,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최근에 매수하셨나 봐요. 네, 5%씩 끊어서 하다가 단가가 그 정도 됐습니다. 네, 이 종목 왜 눈에 띄셨어요? 뭐, 소득이 인수도 무산되고 신세계 인수도 무산되고 계속 내려가기 위해 축자도 나고 그래서 불할 매수로 5%씩, 5%씩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네, 이 종목... 주가가 또 사실 너무 바닥인 것 같아가지고요. 네, 악재가 나오고 있지만 주가는 바닥인 것 같다는 판단으로 매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어떤 부분 도와드릴까요? 어, 언제쯤 팔아야 될지 그게 제일 궁금하죠. 네, 알겠습니다. 5월장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었던 종목입니다. 서울옥션 이틀 연속의 상승 나오고 있는데요. 시청자분 매수가보다 위에 오늘 종가가 형성되면서 수익구간으로 접어드셨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전략 주시죠. 자, 이 시청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어디로 피인수 소식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한 번씩 이렇게 움직였다가 안 한다 뭐 그런 얘기들 나오면서 좀 두들겨 맞고 그런 종목입니다. 좀 왔다 갔다 붙임이 좀 많은 종목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까 포스크 인터내셔널 얘기를 하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적 부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서울옥션의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월보홍으로 보시게 되면 이때 2021년도 말, 그리고 2022년 초 이때 고점을 찍었는데요. 딱 보면 실적 부분들이 그때가 고점이에요. 2021년도 실적이 가장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197억 정도 그때 영업이익이 흑자났는데 그러다가 2022년도에 되게 좀 영업도 안 되고 그렇게 되니까 밀리는 모습이 나왔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그전에는 2020년, 2021년 이런 때는 코로나 때문에 경매도 좀 많이, 경매 참여율도 낮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 실적이 조금 20년도에 안 좋았다가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제대로 정상적인 영업이 되고 성장을 해나간다라면 이런 부분이 좀 더 좋아져야 될 부분들인데 그렇지가 않는 모습입니다. 실적 부분들이 오히려 매출력도 많이 줄어들고요. 작년 4분기에도 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에도 여전히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출력 역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매각 얘기 자꾸 나오고 막 그러는 거 보면 이 저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신 분들이요. 이분이 저 대주주가 이 기업에 대해서 조금 어떤 매출을 이렇게 늘리는 그런 부분보다는 좀 매각 쪽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상태로는 실적이란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좀 오래 들고 가기는 조금 어려운 종목이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 서울옥쇼는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뭐 NFT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뭐 상한가로 막 이렇게 가는 그런 끼는 좀 있는 종목인데요. 자, 지금 뭐 NFT 얘기가 안 나온 지가 오래됐죠. 그리고 또 이 NFT 관련된 뭐 그런 뉴스들이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제 신적가를 기록했던 종목이 오늘 또다시 신적가 기록하는 종목 많고요. 또 내일 또다시 신적가를 기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주가라는 게 보면 어느 정도 추세를 그리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위쪽으로 움직이던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그런 변화가 없다라면 위쪽으로 좀 이렇게 올라가려는 성격이 강하고 아래쪽으로 하락하는 종목들 마찬가지로 그런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시청자님은 워낙 좀 싸게 잡으셨어요. 워낙 좀 싸게 잡으셔서 지금 손실은 보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서울옥쇼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오면 조금 정리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등 목표치는 그렇게 크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수급이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를 하는 거로 봐서는 이 22평선은 일시적으로는 한 번은 뚫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한 14,5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좀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4,500원 정도에서는 일단 정리하고 나오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기술적 반등 노릴 수 있는 가격대 설정해드렸습니다. 네. 네, 더 궁금한 점 없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서울옥쇼 매각 이슈가 불거진 이후에 아쉽게도 조정권입니다. 뚜렷하게 매각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더군다나 실적도 지난 2021년 고점 형성한 이후에 부진한 움직임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NFT 이슈 부각됐을 때 탄력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현재 이러한 변수가 시장에 작용하고 있지 않는 상황, 반등시 매도 의견이고요. 14,500원 목표 주가 설정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 채팅창에 와 계신 분이십니다. 루나킴님께서 와 계시는데요. 야스를 14,850원에 10% 보유 중이시라고 합니다. 얼마까지 갈까요? 궁금하네요.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주가가 10% 가까이 상승하면서 시청자분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14,300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야스 얼마까지 갈까요? 전문가님? 지금 정부 쪽에서 OLED 관련해서 조금 육성을 하려는 그런 정책도 나오고 그런 정책 모멘텀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하게 주가를 끌어올린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야스의 경우도 실적 부분은 못 삽니다. 실적 부분들이 전연동기 비해가지고 적자도 계속 지속되는 모습이고요. 이게 일단은 시가총액이 1,800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 지금 작년의 경우도 적자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올해도 적자를 계속 유지 1분기도 적자가 난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인 모멘텀 그런 부분들로 움직인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여기 최근에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강하게 이렇게 올라온 그런 자리가 있죠. 그리고 지금 이 갭은 겨우 메웠습니다. 갭은 메우고 그 위에서 주가가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둘, 넷, 한 다섯 번째 정도 되네요. 내일 일단 장이 있는 날이죠. 이거는 내일 바로 이 가격을 좀 뚫어줘야 될 것 같아요. 15,500원이라는 가격대 이 가격을 바로 뚫어줘야지 내일 만약에 이 가격을 뚫지 못한다라면 대밀릴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이고요. 대밀린다라면 이 좀 올라온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중간에 여기 박스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도 그 박스권도 굉장히 큰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잘못해서 조금 밀리기 시작하면 12,000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은 우리 시청자님 면도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좀 오전, 그러니까 한 10시 정도, 10시 전에 이걸 뚫어주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겁니다. 15,500원이라는 가격대 이 가격을 10시 전에 만약에 좀 뚫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요. 상당히 강한 그런 좀 움직임이겠죠. 그 경우에는 한 17,000원대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10시 전에 15,500원이라는 가격대 이 가격대를 못 뚫으면 대밀릴 수 있어요. 대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좀 잘 보세요. 잘 보셨다가 10시 전까지 15,500원이라는 가격대를 뚫으면 17,000원대 정도까지 볼 수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 모습이 나온다라면 그 10시 정도에 형성돼 있는 그 가격대에 그냥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는 얼마선인 거죠? 일단 지금 현재도 손절가 근처인데요. 일단 내일 아침에 10시 정도에 얼마에 형성돼 있는지 보고 그 가격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이게 15,500원 뚫지 못했을 땐 그냥 던져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현재가에. 그래서 일단 밀리면 11,000원대, 12,000원 아래까지도 밀릴 수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요. 하락폭이 꽤 큽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보셨다가 그 가격에 현재가에 그냥 못 뚫으면 그 가격에 그냥 던져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스입니다. 야스 실적보다도 정책 모멘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OLED 장비주인데요. 내일 오전장 10시 이전에 중요한 15,500원 돌파하지 못하면 12,000원 선까지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시 구간에 만약에 2선 뚫지 못하면 바로 매도 처리 필요하다고 합니다. 2선을 돌파한다면 17,000원까지 반든 가능성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따릉따릉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네. 네,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네, RFHHIC.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실까요? 26,750원이고 10% 갖고 있어요. 네, 오늘 이틀째 상승하면서 2.6%가 올랐습니다. 21,850원에 마감됐고요. 시청자분께서 안타깝게도 20% 가까운 손실이신데요. 어떻게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이거를 계속 그냥, 지금 이제 매도하기는 저는 좀 억울하고요. 네. 이걸 어떻게 추가 매수를 더 해서 가격 조정을 해서 가져가야 되는지 전혀 계획이 설지 않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RFHIC 추가 매수 타이밍인지 점검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RFHIC가 잘 갈 때는 정말로 잘 갔던 그런 종목인데요. 이 5G 한참 투자화될 때 그때 어마무시하게 올랐던 종목이죠. 거의 7,000원대에서 4만원대까지 그냥 한 2, 3년 만에 그렇게 올라왔으니까. 근데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좀 그다음부터는 탄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매출의 한 90% 이상이 지라갈륨, 겐이라고 그러는데요. 지라갈륨 트랜지스터가 매출의 한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게 소재는 굉장히 좋아요. 신호 변환도 굉장히 빠르고 그다음에 전력 손실도 작고 그래서 차세대 전기전자 소재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게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활성화가 안 되는데요. 지금까지 고생을 굉장히 좀 많이 했던 기업이에요. 미국이 화웨이 통신장비 1위 업체죠. 중국 기업. 화웨이 쪽에 좀 제재를 하면서 이 RFHIC가 화웨이 쪽에 매출 비중이 좀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계속 좀 주가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다행히 지금 올해는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년동기 비해갖고 흑자 전환 한 상태입니다. 보시면 저기 작년에 1년 내내 영업해갖고 8억 정도 흑자가 났었네요. 그런데 지금 1분기에는 15억 정도 흑자 전환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쪽 뭐 지금 그 앞으로 바라볼 자리도 상당히 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거 우리 지금 간혹 얘기가 나오는데요. 6G 관련되는 얘기도 이제 기술 표준을 정해서 좀 그렇게 좀 진행하겠다. 빨리 진행하겠다. 조기로 진행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정부 쪽에서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UAM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좀 빨리 이렇게 진행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UAM을 좀 상용화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이 6G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성 쪽으로 해갖고 위성 통신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5G가 공중으로 올라가면 250m 이상까지 그 정도까지가 한계예요 통신이. 그래서 UAM이 도심항공 모빌리티 이게 날아다니려면 그 외 통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세대 통신 장비 쪽에서는 또 상당히 많이 쓰일 거예요. 그렇다면 좀 긴 관점이겠지만 미래는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흑자전환을 했으니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주봉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 자체가 여러 차례 조금 바닥을 찍은 그런 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제일 많이 빠졌을 때는 18,000원대까지도 빠졌었네요.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또 2만 원 아래 찍었다가 저점을 조금 조금씩 주봉인데요. 저점을 조금 조금씩 이렇게 높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는 거의 바닷궁 근처 정도 그쯤에 근접한 가격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 시청자님 지금 10% 보유하고 계신데요. 여기서 두 번 정도 추매는 안 될 것 같고요. 추매를 하면 단 한 번 정도 추매를 더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올랐을 때 이럴 때 쫓아가면 조금 곤란하고요. 지금 이게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2평선 자체가 워낙 강하게 이렇게 꺾여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다 보면 이 22평선에서는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쪽까지 갔다가 밀리고 갔다가 밀리고 이러면서 한참 옆으로 이렇게 횡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대 자체는 지금 현재 가격대 정도 그 정도도 좀 무리가 없겠다라는 생각인데 2만 천 원 밑에 정도에서 만약에 잡을 수 있으면 잡게 되면 거기는 짐바닥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추매를 고려하고 계시면 2만 천 원 아래 정도에서 좀 매수를 하시고요. 그 가격에 일단 매수를 하시면 평균 단가는 상당히 좀 많이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가격대는 2만 8천 원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2만 천 원 아래에서 추매해서 2만 8천 원 근처에서 팔고 나오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략 잘 챙기시고 수익 꼭 보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RFHIC 질화갈륨 트랜지스터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적이 흑자 전환한 상태고요. 정부의 6G 추진 모멘텀 있다고 하는데요. 주가 현재 바닷건에 근접한 것으로 예상하면서 추가 매수 가격은 2만 천 원 선 아래 1차 목표가는 2만 8천 원 선입니다. 2선에서 전략 매도 권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전화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의 종목을 받고 있습니다. 02325-8200번, 02325-8200번 전화 주시거나 유튜브 저희 채널 찾아와 주셔서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수가, 비중, 종목명 혹은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명 남겨주시면 되거든요. 다음 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채팅창에 조석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팜스토리 2,100원의 5%입니다.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글 주셨고요. 오늘 이 종목이 5% 넘게 하락하면서 1,983원 선에서 마감됐습니다. 이틀 연속 하락이고요. 이분께서 5% 딱 손실이시네요. 어제의 종가가 이분의 매수가입니다. 팜스토리 전략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자, 이 음식료 업종들, 사료, 뭐 이런 쪽이 오늘 대표적으로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흑해 곡물협상 이 부분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야, 이거 뭐 연장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들이 강했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아침에 그런 뉴스가 전해졌죠. 곡물협상, 곡물 수출하는 거, 그거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망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 앞에서도 우리 처음에 저 프로그램 출발할 때 우리 미란 앵커님도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날씨가 정말 이상해졌어요. 정말 이상해졌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뭐 흉흉한 괴담들도 되게 많아요. 7월 달에 3일만 빼고 다 비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괴담들도 있고요. 물론 사실은 아닐 것 같지만요. 또 슈퍼 엘리노, 엘리노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산물,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작황이 굉장히 안 좋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또 흑해 공물협상이 두 달 연장을 한 거예요. 두 달 연장을 한 거니까 지금 이제 5월 달이니까 6월 달, 8월 18일 정도까지겠네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계속해서 지속될지 어떨지가 불투명한 구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좀 물려 계신데요. 이거를 자르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오늘 이렇게 갭으로 뚝 떨어져서 시작한 부분 9.5% 정도 하락해서 출발했네요. 그다마 또 양선을 조금 뽑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5% 정도 매수를 하셨으면 조금 추매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설탕 가격 같은 경우도 많이 들썩거리고 있고 밀가루도 그렇죠. 그래서 이쪽 농산물 쪽 그리고 사료나 이런 쪽들도 마찬가지로 조금 길게 본다면 간혹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일단 조금 보유를 해보시고요. 5% 정도 비중이시다라면 한 5% 정도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 아래 지지선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 떨어졌다가 반등하고 있는 61평선 정도 근처는 강한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인데 그 가격대는 한 1,800원 정도 수준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보유하셨다가 올라가면요. 잘 팔고 나오시면 될 것 같고 올라가면 목표가는 한 2,5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올라가면 2,500원 정도에서 팔고 나오시고 만약에 좀 하락을 한다라면 1,800원 정도 선에서 5% 정도 추매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팜스토리 흑해 공물협정 2개월 연장 합의가 나왔지만 여전히 이 사안이 불확실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고요. 올여름 무더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따라서 팜스토리 보유 의견입니다. 5% 추가 매수 가능하다면서 1,800원 선 제시를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2,500원입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 채팅창에 전기차시대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를 7만 2,300원의 비중 10% 갖고 계시는데요. 계속 줄줄 흐르네요. 손절할지 추가 매수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주가가 6.5%까지 크게 하락하면서 5만 6천 원에 마감됐습니다. 전기차시대님께서 이 종목으로 한 20% 손실 갖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조금 답답하네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동박을 만드는 회사죠. 그런데 지금 동박을 만드는 쪽이 점점점점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1집 머티리얼즈, 예전에 1집 머티리얼즈입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1집 머티리얼즈 시절에는 거의 경쟁사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SKC도 동박하는 회사를 인수를 하고 또 LG화학도 마찬가지 동박사업 쪽 이런 쪽에 진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고려아연도 마찬가지로 동박사업 쪽에 진출을 합니다. 진출을 해서 지금 공장 짓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동박 쪽이 경쟁이 조금 조금씩 이렇게 치열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차전지 쪽 좀 답답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딱 차트를 보면 쌍봉 형태가 나와서 지금 반등이 나와도 기술적 반등 정도 그 정도밖에 못 노려볼 것 같고요. 지금 그런 쪽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실적이라도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전년에 이게 한 2천억 정도 1분기예요. 매출이 2천억 정도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에는 1,635억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그 전보다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조금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하락폭이 너무 좀 큰데요. 제가 다 답답해지는데 일단 지금 기관 쪽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쫓아가면서 이렇게 매도를 하기는 이미 늦어버린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서 22평선 깨고 이렇게 재반위평선들 깨고 그다음에 2차전지 쪽이 대부분 다들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초기에 조금 체크를 하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늦었습니다.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하락하게 되면 5만 원대 초반 정도 그쯤까지도 좀 하락은 할 수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2차전지 섹터가 그냥 완전히 죽지는 않을 거예요. 완전히 죽지는 않을 테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 반등 나오는 그런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5만 원대 초반 정도 그때 그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일단은 좀 저 10% 비중이시니까요. 그때 전략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49,600원이라는 가격대가 지키고 있으니까 제가 5만 원대 초반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5만 원대 초반 정도에서는 추가 매수는 가능할 거예요. 가능한데 만약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셨다가 49,600원이라는 가격대를 깨게 되면요. 그때는 즉시 추가 매수인 부분은 즉시 손절을 치셔야 됩니다.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등 나오는 구간이 있다면 한 6만 원대 중반 정도 그 정도까지는 반등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6만 원대 중반 정도까지는 기다려보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기차 시대님 롯데에너지 머트리얼즈 일단 좀 느긋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쉽게도 동박 쪽에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국면이라는 판단이 나왔는데요. 매도하기 늦은 상태이기 때문에 5만 원 초반까지의 하락 가능성 열어두시고 시간 투자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5만 원 초반에서 가능하시다면 추가 매수 가능한데요. 근데 추가 매수분의 손절가가 나왔습니다. 4만 9천 원이고요. 목표가는 6만 원 중반까지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네, 아진산음요.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3,700원의 23%. 네, 13% 비중이신데 3,700원 매수 가시고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장기로 가져가려 하는데 혹시 또 밀리면 비중을 더 늘려도 되는지 얼마 정도 전에서 다시 잡으면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진산업 오늘 1% 하락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조정이 나왔고요. 6,56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청자분께서 100% 수익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불타기 문의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전략 주시죠. 불타기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님 저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는지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좀 매수를 해갖고 좀 이렇게 올라가거나 그런 모습이 나오면 마냥 끝까지 계속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간에서 좀 꺾여갖고 투자자들한테 그때 좀 차라리 정리할 걸 하는 그런 후회를 남기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이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과거에 리비안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됐었고 탄소섬유 관련주로도 좀 분류가 되죠. 일단 실적 부분들은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실적 부분들은 잘 나왔는데 보시면 매출액도 상당히 좀 많이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 작년에 1,100억 정도 110억 정도 1분기였었는데요. 지금은 270억 정도가 나왔으니까 올해 1분기에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 부분들이 받쳐주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예요.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일단 실적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잘 파악을 하고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래쪽에 내용들을 조금 보게 되면요. 여기죠. 지금 현재 상태가 이게 신용장고를 제가 좀 띄워놓은 겁니다. 신용장고를 띄워놨는데 보시면 신용이 지금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이렇게 늘어난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갔다 밀리면 이 신용으로 막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이요. 이분들은 못 참아요. 이분들은 견디기가 힘드니까 거기서 좀 매도 물량도 나오고 그러다 보면 수급도 꼬이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가 이격이 상당히 큰 상황이에요. 22평선하고 62평선하고 굉장히 큰 이격을 이렇게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는 하지 마시고요. 일단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 3,700원이면 그 아래로 떨어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길게 갖고 가고 싶다면 보유하고 있는 물량 이 정도로만 조금 길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장의 목표가 얼마 잡을까요? 일단은 실적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에 2015년도에 월봉을 보게 되면 8,000원대 이상 기록했던 적이 있거든요. 한 그 정도까지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조정이 조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바로 여기서 끝까지 가기보다는 좀 이렇게 조정도 받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정도까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목표가는 8,500원 정도? 8,554원이었네요. 그 정도 8,5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과열 증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전략 잘 챙기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동차 부품이자 산업기계용 등의 부품들을 제조하고 있는 아진산업입니다. 리비안 관련주 또 탈소산업 관련주로도 또 분석해 주셨는데요. 실적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신용융자 비율이 9% 벌써 넘어서고 있고요. 이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장기 목표가 8,500원 잡았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 채팅창에 와 계신 저점풀매수님께서 롯데 하이마트를 2만 9,600원에 매수를 해주셨습니다. 비중 10% 지금쯤 추매 가능한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아마도 이분께서 이게 저점이라고 생각하시고 진입을 하셨겠지만 지금 반토막 이상의 손실을 입고 계시고요. 롯데 쇼핑 실적이 좋았는데 백화점이 견인을 했다고 하고 그런데 계열사 중에 한샘이랑 롯데 하이마트가 적자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이쪽은 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전자제품을 주로 이렇게 다루는 그런 기업이죠. 예전에는 우리 그랬지 않습니까? 과거에 제가 어릴 때는 삼성전자 대리점이 있어서 거기서 물건들을 팔고 그랬었는데 지금 한 십수년 정도 전부터는 하이마트에서 물건들을 전자제품을 다 샀죠. 그런데 지금은 또 시대가 또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컴퓨터 같은 거 살 때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하이마트에서 가서 사기도 하지만 또 다른 통로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인터넷에서 전자제품도 주로 사고 그렇게 하니까 다른 쪽에도 이렇게 좀 경쟁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쪽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주가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성장을 할 때 보면 굉장히 좋은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는데요. 한 번 성장이 꺾이고 경쟁이 경쟁체제로 들어서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 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딱 보면 지금 나오는 게 2020년부터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매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극기화는 작년 같은 경우는 적자로 전환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1분기도 258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빠르게 이렇게 돌리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 시청자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또 그런 얘기를 한 번 드리고 싶네요. 꼭 이 종목에서 물을 타서 빠져나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다른 종목을 매매를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이 하이마트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로트하이마트가 여기 전체는 만약에 천만 원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50만 원에 잃은 거 그 정도 분량만 같이 데리고 나오고 또 다른 종목 매매하면서 데리고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빠져나오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실적 안 좋아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추메는 좀 반대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쪽에서 반드시 수익을 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긴 하는데 반드시 수익이 나야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다른 종목에서. 그러면 어떤 쪽을 좀 종목 교체나 아니면 남은 현금 비중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지는 잠시 후에 알아볼까요? 네. 잠시 후에 내일자 공약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또 종목 단종목 말씀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보유하신 현금 저점 풀매수님 필요하십니다. 이 현금을 가지고 다른 지금 현재 움직임이 좋은 쪽에서 수익을 내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롯데 하이마트는 손절해 나가는 비중 축소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만일에 현금 여력이 없으시다면 가격이 필요하다 하시면 얼마 전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까요? 지금 손절가는 벌써 지나고 늦어버렸죠. 29,600원인데 지금 11,000원 정도면 거의 세트막 가까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손절도 하는 게 적어도 아주 커도 20% 안쪽에서 하는 거지 그거 이상 넘어가면 손절 시기는 늦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롯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보면 기술적으로는 만 한 5,000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는 일단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토막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좀 너무 늦어버리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종목 매매하면서 델고 나오는 그게 최선일 것 같네요. 네. 롯데 하이마트 적자에서 흑자 전환 쉽지 않아 보인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거두시면서 비중을 줄이는 전략 기술적인 반등은 1만 5,000원 선까지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내일장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금요일장 돌아오고 있어요. 금요일장 어떤 투자 포인트 가지고 대응할까요? 일단 지금 오늘 저녁에 발표될 부분들은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 부분을 잘 안 보는데 저는 이 부분이 많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지금 지난달까지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12개월 연속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리고 이번 달도 마이너스가 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부채한도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런데 이 타결은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타결 자체보다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이 공화당 쪽에서는 최대한 많이 뺏어내려고 할 텐데요. 지금 공화당 쪽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 1,300억 달러 삭감해라. 그리고 전기차 쪽 보조금 축소해라. 신재생에너지 쪽 이런 쪽 세제 혜택 주는 거 폐기해라. 그다음에 의료 관련해서 그런 부분 줄여라. 이런 부분들로 굉장히 많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거를 좀 인질로 삼아서 뭔가를 최대한 뜯어내려고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예산 삭감을 많이 시킨다거나 그러면 지금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경기 선행지수가 13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타결되는 거는 저거는 재앙이니까 타결은 되긴 될 거예요. 하지만 어떤 형태로 타결되느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 부분 때문에 저는 다음 주에도 조금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도 진통이 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코스피 시장은 22평선을 상향 돌파를 했어요. 상향 돌파를 했지만 상향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돌파보다도 지켜주는 게 더 중요하겠죠.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오늘 22평선에서 두들겨 맞고 62평선하고 짧은 그 사이에 조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면 꽉 껴있죠. 이렇게 꽉 껴있는데 다음 주 정도가 되면 아마 코스닥 시장은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다음 주 초 정도에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꼭 뚫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부분들이 늘어나면서 특별한 모멘텀 같은 게 있는 종목들 그러면서도 주가가 안 오른 종목들 이런 것들을 찾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4일에 누리호가 발사가 예정이 돼 있죠. 그런데 그 관련주들 중에서 그러면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관련주들 중에는 캔커와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거 지난 2주 전인가? 그때도 제가 이 마감 시행 시간에 잠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 원래 이게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된 기업입니다. 적자 기업인데 상장시켜준 거예요. 저는 이런 기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캔커와 에어로스페이스는 약속을 지켰어요. 우리 흑자로 전환을 시킬게라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작년에 보면 80억 정도 흑자 전환했고요. 레인보울로 보텍스가 딱 이런 모습이라서 제가 작년 초에 2만 2천 원 때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요. 캔커와 에어로스페이스 80억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도 흑자 전환한 모습이고요. 첫 흐를 보게 되면 거의 최근 들어서는 이 62평선에서 좀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이거 24일 날씨 때문에 조금 연기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다음 주 정도에 누리호 발사가 예정돼 있으니까 한번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양호한 실적, 모멘텀, 가격 매력, 3박자를 갖춘 종목 지금 필요하다라고 보셨는데요. 24일 누리호 3차 발사 이벤트 주목하고 있습니다. 캔커와 에어로스페이스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딱 장중 고점 마감이었고요. 어제 2% 오른 코스닥은 소폭 상승이었는데 금요일장 마감하고 내일 또 이 시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